0 지민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시리얼 우유 시리얼 말아서 이것저것 넣어서 먹을거에요 우유에 땅콩도 넣고요. 땅콩, 우유도 넣었어요. 그리고 카스테라빵, 또 밀크카라멜 블링, 밀크카라멜 블링, 다음에 화이트홀 헤이지닐 초콜릿도 넣고요. 또 식빵, 식빵도 잘라서 넣었어요. 달걀도, 삶의 달걀도 넣고요. 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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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시리얼 시리얼도 넣었어요. 각종 아몬드 시리얼 들어간 것도 넣고요. 더 달콤하게 먹고 싶으면 설탕도 달콤하게 넣어도 돼요. 설탕이 살이 짜서 싫다는 스테비아 설탕을 넣으면 살 안 찌고 좋아요. 식빵, 잘라서도 넣고 시리얼도 넣고 빵도 넣고 여러가지로 먹을 수 있답니다. 각종 과자도 잘라서 넣고 여러가지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고정관념을 떠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에서 갇혀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소나무 보이죠? 소나무 소나무에는 솔밤을 여는 나무 컷이 있어요. 은행나무도 있고요. 은행나무 수컷은 은행알을 안 열어요. 소나무, 은행나무 안 컷을 거에요. 그럼 고정관념을 떠나서 새로운 퓨전 맛있게 드세요. 안녕 사랑해요 빠이빠이 또 봐요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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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